한글자막 by 한효주 충절모의 비밀용원 그게 바로 페리오리노우리 할 수 있어 그리 어렵지 않을 거야 충절모의 신경실도 바로 그거야 팔을 들어 흘러봐 공덩이 세금 더 크게 그게 바로 페리댄스 내 맘대로 질 파리처럼 두져봐 파리처럼 파리딴 파리처럼 파리딴 꼬리노우리 쭉 내밀고 엉덩이도 쭉 희미와 펍은 이 여름의 끝을 잡고 8월 21일 금요일 저녁 8시 첫방송 오직 지즈니 채널